안녕하세요 북산카페 여러분 오늘은 적은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을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표시냐면 2편 10페이지 10판 문제를 볼게요 그럼 문제 볼게요 가와 나의 삼국시대 외국으로 파견된 사신의 모습이다 이 하나의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가의 그림은 사마르칸트가 있어요 사마르칸트 중앙아시아 요지니 여기에 아프라시아라는 공종 벅화가 있는데 이때 나중에 벅화 아프라시아 궁전이 지금 사막 속에 파묻챘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 그림들 중에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조우간 있죠 조우간 조우간은 새의 깃털처럼 생겼다고 해서 조우간이라고 하는데 조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칼을 보세요 칼을 보면 사신 두 명이 찬 칼이 뭐냐면 한두대도야 한두대도라는 건 칼이라는 건 둥근 원자예요 둥근 머리 큰 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둥근 머리에 큰 칼을 찾는데 여기 한두에는 칼을 뺄 때 한쪽에 심에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끈을 달고 칼에다가 사용을 했죠 이 조우간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노자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신랄 모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고구려 사람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대도도 고구려 사람들이 많이 찾던 칼이지만 한두대도는 백제나 신랄나 가야도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구려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이 조우간이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 멍골이까지 사마르칸트가 중앙아시아 멍골이 사마르칸트에 고구려 사신들이 그려졌다는 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고구려가 교류가 있었다 아마 학자들은 고구려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교류를 통해 돌골과 수당의 배후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해당 돌골과 수당의 정보를 얻으려고 보내지 않았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죠 나는 여러분도 교과서나 이런 데 잘 뭐냐면 익숙한 그림이죠 양직공도야 양직공도는 명칭은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여기 중요한 1차 문헌 중의 하나인데 양직공도는 남조의 양란을 파견된 외국인 사절다를 그린 건데요 여기 백제사신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 옆에 우리가 교과서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160자의 짧은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양직공도 때 그 백제왕은 여러분들 이제 백제사 할 때 이렇게 알고 있는 문헌 왕릉이죠 문헌 왕릉이란다 제가 이번에 기출에 문헌 왕릉이 지석이 나와가지고 이 백서 문헌 왕이죠 일명 삼아 왕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볼게요 지문을 기역을 보면 가를 통해서 고구려가 중앙을 차지하여 국가와 교류했으면 추정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해사신들이 머리에 쓴 조우가는 당나라 때 제작한 왕이도에서 보인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이 왕이도가 어떤 그림인지 좀 기억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왕이도가 이 왕이도는 당나라 시대 때 화가였던 영립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영립본이 그림인데 비난 두루마기로 해서 그린 거야 되게 커요 393cm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7세기 때 당나라 태중 때 당나라에 온 각국 사신들 22명을 그렸는데 그 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신들이 모습을 성명하게 그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 복식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그때 이제 고구려 사신은 조우간을 쓰고 있어요 조우간 조우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고구려 사신이다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참고로 이 조우간을 쓴 고구려의 그림은 앞에 옆에 있는 양지궁도와 왕위도 외에도 둥왕석골 벽화에도 나와있어요 조우간을 쓴 고구려의 그림은 그래서 이제 조우간하면 고구려의 트렌드 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이거 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ㄷ을 보자 ㄷ을 자, 나의 사신을 방문한 그 중국 왕조의 문화는 송상리 6후분에도 잘 반영했다 자, 송상리 6후분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문홍왕이 나왔는데 송상리 6후분 송상리는 그 당시에 이제 백제의 무덤 중에 하나예요 무덤군 중에 하나죠 웅진 그 부분에 있어요 1후분부터 6후분까지 있고 거기에 문홍왕들까지 있는데 이 송상리 6후분은 1후분과 5후분까지는 대개 행열식 석신부로 적혀있어요 송상리 6후분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행열식 석신분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뭐냐면 중국 남주의 전축분을 영향을 받았어 자, 전축분은 벽돌무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중국 애들은 무덤을 벽돌로 산다고 했죠 우리는 돌로 만드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벽돌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서 송상리 6후분하고 그때는 문홍왕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아마 이제 학교들은 이게 별개의 다른 시기 때 송상리 6후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송상리 6후분과 문홍왕이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양나라 기술자들이 와서 같이 만들었고 아마 이제 두 개의 무덤은 송상리 6후분은 문홍왕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송상리 6후분에 문홍왕을 묻히려고 했는데 그때 문홍왕의 첫 번째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송상리 6후분에 붙이고 이걸 이제 뭐냐면 막았거든요 그런데 문홍왕이 두 번째 부인을 봤는데 이 부인이 좀 젊었나 봐 그래서 송상리 6후분에 이제 문홍왕이 그 다음 죽었겠죠 그러니까 젊은 부인이 송상리 6후분에 예전에 부인과 같이 문홍왕이 묻히는 것을 신화해가지고 이 송상리 6후분에 벽을 안전히 시멘트 해가지고 시멘트라는 정도니까 석회를 해가지고 안전히 발라가지고 닫아놓고요 그리고 새롭게 급하게 만든 게 문홍왕이이고 그 문홍왕의 문홍왕을 모셔두고 자기가 죽을 때 거기 들어가서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발견된 여자 치아가 젊은 여자 치아거든요 30대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가설이지 실제로 송상리 6후분의 거냐면 주인공이 누굴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보기에 송상리 6후분이 우영왕들보다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송상리 6후분 같은 경우에는 전축분의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벽돌 보름의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그림이죠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홍왕은 그림이 안 그려져 있군요 그래서 문홍왕이 이제 약간 뭐랄까 급히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이 송상리 6후분은 양나라 남조 쪽의 문화죠 전축분과 관련된 거니까 디귿이죠 자 그 다음에 나라가 그러니까 양직공도 시기에 신라는 아직 중국 왕조의 사신을 파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자 이거는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이거는요 중국 왕조의 사신을 파견했죠 이미 이제 내문왕 때부터 기록에 보면 고구려 사신들과 함께 파견됐다고 했어요 사신 위두를 그리고 이제 나제동맹 당시에는 백제가 이제 한강 유역을 아니 백제가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교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백제에 따라서 갔어 그래서 양직공도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신라라는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백제 사신도에 그래서 마침 신라가 백제의 구용곡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백제 사신이 중요해서 교류가 된 거고요 하여튼 파견하지 못했다는 건 틀려 다만 이때는 독자족을 파견하지 못했죠 독자족을 파견하지 못했죠 독자족을 파견을 못했다 그러면 독자족을 사신을 파견한 것은 언제 때일까요 이거는 이거는 진흥왕 때야 그러니까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나서 그때 이제 뭐냐면 파견했고 그때부터 신라는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고굴려 백제에 비해서 완전히 빨리 수용했어 거의 모방 정도야 왜냐하면 신라가 오랫동안 후신적인 문화였잖아요 교과서는 소박하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아 이거는 소박하다는 좋게 말한 거고 실제로 낙후된 문화였어요 수백상민 이남의 지지적 이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 문화를 한 번 보니까 상당히 눈이 튄 거야 그래서 고굴려 백제는 오랫동안 비판적으로 중국 문화를 받아냈지만 신라는 그냥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복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냈요 자 이런 것들이 훈용십조에 남아있죠 훈용십조가 그냥 신라를 비판한 간접적으로 둘러서 비판하면서 당풍을 모방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좀 약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 뭐냐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뭐 양직공도라든지 송상리 육호분이라든지 조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백제시대 때 무덤 관련된 내용도 좀 아셔야 되겠죠 왜냐면 송상리 육호분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문영왕근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백제의 무덤 변천 과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집에 백제시대 고분양식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성시대 그 다음에 웅진시대 사비시대 각각 석청동 무덤 송상리 무덤 그 다음에 능상리 고분 무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보세요 상당히 정리가 제가 봐도 잘 됐어 제가 이제 고대회사 한국 고대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KBS 역사 스페셜 라든지 관련된 자유를 좀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하여튼 10번 문제 풀어봤고 11번 문제 보세요 11번 문제 11번 문제가 17년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여기에 이제 식기도 하지만 또 어저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이제 좀 볼게요 자 이 기록은 일단 출처를 보세요 상국지 위지동의전이죠 상국지 위지동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이문왕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고구려 왕이었던 산상왕이에요 산상왕 10대 왕이죠 그간 이제 살았던 시기가 대략 이제 3세기 초반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권 시기가 직권 시기가 예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학계에서는 상국사기의 4세기 이전의 기록은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4세기 이전의 기록들은 상국사기보다는 상국지 동의전 기록이 많이 나와요 교과서에도 그런 기록이 실려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한번 보죠 문제는 밑줄진 기획을 가리킨 것은 무엇이며 밑줄진 이은 이후에 인하나에 확립된 왕의 계승 방식을 쓰시오 그렇게 끝내 자 일단은 백고가 죽었다 이렇게 있어요 백고 백고는 누구냐면 8대 신대왕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신대왕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는 대충대충 설명했고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신대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삼국사기 보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남무 고구총왕이고요 그리고 발기 연우 개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백고인 신대왕이 죽은 후에 고구총왕이 아닌 연우가 뒤를 이었다고 기수하고 있지만 이건 역사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위지 동의전 이용한 삼국사기에 보면 그 고구총왕의 즉위기사에도 똑같은 오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인무가 고구총왕을 보는 관점 잘못된 기록을 바탕으로 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기록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세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기록이 잘못돼가지고 그 당시 삼국사기에는 다른 기록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알면 복잡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를 기점으로 볼게요 고구총왕의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왕빈 우씨가 왕의 죽음을 비밀 부치고 발귀와 연우집을 찾아갔어요 발귀는 두 번째 아들이 제 동생이고 연우는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둘째인 발귀가 냉대를 받았어 어제 아녀자가 밤에 돌아다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씨가 이제 열받아서 연우를 찾아갔는데 연우는 발귀와 달라서 왕위를 발귀와 달라서 우씨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손수 고기 음식 맥적을 이제 대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씨가 연우를 공중에 데리고 와서 왕위를 앉혔고 이때 이 왕이 상상왕이 되는 거야 상상왕 그래가지고 이제 상상왕의 직위 소식을 하간한 발귀가 군대를 몰아서 궁성을 포기했지만 상상왕은 성문을 이제 닫아 들고 닫고 막 이제 뭐냐면 개개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귀가 이제 물려났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발귀가 이제 그 분을 못찾고 그 당시 중국 세월을 끄다가 공국했지만 결국엔 싸워서 패배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상국상에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삼국지 위지동의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좀 잘못된 기록이 좀 있다고 했죠 이 부분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백구가 죽은 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장자 발귀가 있고 차자 이이모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백구 그 발귀가 불초하여 국인이 이이모를 세워서 왕을 삼았다 그래서 마치 신대왕이 죽고 나서 이이모가 상사왕 그러니까 이제 연우죠 이 연우가 갑자기 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삼국상이나 다른 중국적 기록에 보면 뭐죠? 이 기록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대왕 다음에 고국 총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발귀하고 이이모 연우가 싸워서 결국에는 그 이이모인 상사왕이 직위하게 되죠 그래서 발귀는 8대 고국 총왕은 9대 그 다음에 이이모가 10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삼국제 위지동의전 기록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아까 삼국상에는 두 가지 기록이 실려있다는 거죠 삼국제 위지동의전 기록과 바탕원 기록과 아니면 다른 중국적 사설 가지고 있는 기록을 하여튼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지금 앞에서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잘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걸 참조하시고요 그럼 계속 읽어보죠 자 여기 발귀가 형으로서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게 여겨 선후부 세력과 더불어 하후 3만 이를 거내고 요동의 공성세력과 여해서 항복하고 도로와 비수사가 거주하였다 네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선후부 세력은 전 그 왕비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요 발귀가 선후부 세력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자 근데 여기에서는 공성강하게 항복해서 비누수가 이 비누수는 이제 뭐냐면 그 원래 선후부의 근거지 지역이에요 그 5년산승 부군이죠 자 거기에 이제 그냥 거주했다고 했지만 삼국사기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었다가 폐해에서 자살했다고 나와있어요 이건 좀 기록이 달려요 하여튼 이임모는 발귀와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지금 소재지에 국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기역의 소재지는 어디일까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학자들은 되게 보면 국내성 북쪽에 있는 한도사성을 보고 있어요 예 한도산성에 도읍을 했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 그래갖고 어 요걸 이제 보는데 어 근데 국내에서는 일부 소수학자들은 이게 한도산성이 아니라 뭘 보고 있냐면 국내성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있다고요 예 아니면 지반이다 예 국내성 지반은 이제 국내성이 있는 지죠 근데 국내성하고 한도산성은 다른 성이에요 바로 붙어있지만 국내성은 이제 산성이 아니라 평저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한도산성은 산성이죠 산성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나성 체제가 아니라 평저성 상성 체제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국내성을 이제 보는 학자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 중국의 동복공중을 좀 약간 호해적으로 보는 학자들 우리나라에서 비록 소수지만 그래갖고 국내성은 한국산성은 독일한산성이고 그 당시 국내성은 단일성 나성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해 이건 중국식 상성 체제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약간 고구려의 왕조를 그 뭐냐면 고유한 왕조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은 왕조처럼 이렇게 소수한 측면에서 국내성을 한도산성과 동일하게 보신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문에는 원래는 국내성으로 답을 냈는데 대부분 책에서는 한도산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도산성을 유사함으로 했다 인증 답안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지통인데 근거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주류학계에 권해된 한도산성으로 정하고 또는 지반 국내성이나 한도산성에 있었던 곳 아니면 아니면 지통에 근거해서 혹시 모르니까 국내성은 유사다 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을 새롭게 만들었다 네 그래갖고 이윤 이후에 이 나라의 한국 때 왕위계승 제도 그러니까 국을 새롭게 했다는 거 왕위계승 방식을 새롭게 했다 했는데 이것은 상상 이후에 이제 왕위생승 방식이죠 이것은 뭐냐면 부자상속이죠 네 부자상속 그래서 고국청왕 때 부자상속죄가 확립은 됐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실제로는 못했죠 왜냐하면 이 고국청왕 우씨하고 사회가 안 좋은지 몰라도 아니면 우씨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네 그래갖고 아들이 없어서 그 동생이었던 산사왕이 세 번째 동생이 산사왕이 왕위가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산사왕과 결혼한 우씨 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산사왕이 걱정이 됐지 그래서 아 이거 잘못하면 내 후계자가 없겠구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이상한 태몽이가 뭐 꿨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그 꿈을 꿨고 나서 사냥을 하고 갔어 그런데 이제 사냥을 갔는데 어느 시골에 어떤 그 아가씨를 본 거야 이쁜 여자를 그래서 하룻밤 동침해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동총왕이라는 왕이 태어난 거죠 얘가 그래갖고 결국에는 동총왕이 얘가 동총왕이 돼서 뭐냐면 아버지의 어떤 상상을 계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고국에서 부자상속이 됐다 예전은 주로 형제상속이라고 하죠 말이 형제지 이제 돌아가면서 북끼리 돌아가면서 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부자상속이 되면서 그 혈통이 소노부에서 괴로부로 옮겼다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소노부에서 괴로부로 이제 뭐냐면 정착된 것을 태조항 때부터 보잖아요 괴로부로 고시가 됐다 근데 이게 학계의 이제 주로 의견이고 어떤 학자든 삼국제 위지동을 진행 국을 새롭게 했다 이건 의미를 내고 이거는 소노부 국가에서 괴로부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부자상속에서 아니 형제상속에 부자상속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잡하죠 근데 이거는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적어놓은 거고 여기에서 알아둘 거는 일단은 이 삼국제 위지동의전이 학계의 견해하고는 좀 다르다 그 기록이 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고가 죽은 후에 곧바로 산상왕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도중에 고국총왕인데 잘못 전달돼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잘못된 삼국제 위지동의전과 그 다음에 언어가 팩트가 맞는 삼국 그 왕이 직위 과정을 맞게 설명해 놓은 중국측의 다른 사설 지금 이름이 안 알려졌지만 그 사설을 기록을 동시에 편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자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이모는 이제 그 다음에 상상왕에 직위해가지고 어 수도를 한도산성 옮겼다 국내성에서 그리고 이이모의 부인이었던 그 당시 우씨는 그 이이모가 견후라는 거는 그 당시 모을 따른 거죠 그렇죠 형사치수제를 따른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아까 예전에 이제 기출 주제부 정리해서 좀 놓쳤던 게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고구려 왕의 주요 업적 밑에 보면 고구려 수도 변천 과정이 있어요 고구려 수도 변천 과정 되게 복잡해요 뭐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제 여기를 좀 정어놓은 거는 아 이게 고구려 수도 변천 과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보통 고구려 수도 변천 과정을 고구려 통문에서는 한인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인은 이제 온효산성 부근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마 이제 비누수 부근이기 때문에 소노부의 어 근거지도 보고 있어요 초창기 때 그리고 지반으로 옮겼죠 통구 지방 통구 이때 이제 수도가 국내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 때 평양이죠 평양 예 그때 대표적인 평양에 있는 수도가 평양성이죠 평양성 원래 평양에는 평양성만 있는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삼국지에서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거 삼국지는 이런 수도 변천 과정 이런 한인 지반 평양 외에도 다른 기록을 또 싣고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 한인 지반 평양 옮겼다고 온 거고 두 번째 기록은 요 기록이에요 삼국사기 기록은 요건 되게 단순한데 요건 되게 복잡하죠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라든지 통문에서는 요 단순한 기록을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요 구두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관점을 좀 보죠 자 일단은 그 동명사항 있죠 동명사항은 일단 요기에서는 부여지만 일단 삼국사기에서는 고주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동명사항이 이제 그 주몽이 이제 졸별천에 있을 때 요때 이제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고 그 고시로의 성실을 삼았다 네 비유수가 이제 집을 짓고 그래서 요 고주몽을 이제 계루부의 후손으로 보고 있는데 계루부의 이제 선조로 보고 있지만 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조작됐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그 고주몽은 여러 부족장 중에 하나였고 비루부에 이제 사왔던 사람들은 고주몽이 아니라 비루부 비루부 그러니까 그 앞에 왕조였던 손오부 세력들이 사왔던 건데 이 손오부들이 고구려 이제 세력 고구려의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 계속하다가 나중에 고주몽의 이제 계루부가 왕권을 차지하니까 나중에 자기 조상들을 처음부터 비유수가 있다가 세운 것처럼 기록을 해놓았다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고교 초창기 기록이기 때문에 혜성여에 따라 좀 많아요 왜냐하면 초기 기록은 좀 짜짓게 한 게 많아 그래가지고 요건 좀 감안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유리왕 때 이제 왕이 국도를 국내로 옮기고 국내로 옮겼다고 했죠 위남성을 이제 쌓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산사왕 때 그 국내에서는 북쪽의 방어선인 한도성을 샀고 그리고 이 한도성을 바탕으로 한도로 옮겼다 그러다가 이제 고공원왕 때 평양성을 축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요 때 주의할 것은 평양성이란 말이야 평양성 요 때 평양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나오죠 평양동양성 근데 요 때 평양성 평양동양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동강 유역의 평양이 아니에요 요거 요거 아마 이제 학자들은 이제 어디를 이제 보고 있냐면 요 앞에 있는 평양은 저쪽 집안에 있었던 평양이고 요쪽 평양동양성은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남평양일 때 지역이 있거나 항해도 지역이나 한강 북부지역 정도 비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평양이라는 의미는 그 중요한 요충지 전략지 수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갖고 요게 다 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지명을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양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때 대동강시 지역의 평양이라는 의미는 고려시대 때 형성된 거에요 자 일단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고공원왕 때 한도성을 이제 수축하고 또 국내에서 쌓았다 요 내용이 있고요 고공원왕 때 이제 아까 이제 그 평양동양성에 이거 했다는데 요 때 이거라는 거는 이도와 좀 다른 개념이 됐죠 이도는 수도를 옮긴 거고 2고는 잠시 거처를 옮긴 거야 왜냐면 이제 그 당시 그 저기 백제군이 초도 오니까 그걸 방화하게 해서 왕이 잠시 거처를 옮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이제 경북공에서 덕수궁이나 뭐 이런 그 경의궁이나 이런 걸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수왕 때 평양에 천도했어요 평양에 그리고 이제 이때 초창기 때 평양의 그 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평양성 그 당시에는 장항성이라고 했죠 그게 아니었어요 이때는 이때 삼성 평저성 체지로 해서 아까 말처럼 안악공성과 대성상성이라고 했죠 이 장항성보다 좀 북쪽에 있어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가 평저성이고요 그 다음에 대성상성이 이전에 산성이죠 이거는 국내 지반 지역하고 평저성 국내성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한도산성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다가 안악왕 때 장항성 이제 쌓았어요 장항성은 내가 제가 얘기했죠 장항성은 이제 종전의 산성 평저성 체제가 아니라 나성 체제 중국 산성 체제가 그러다가 평양 땅 때 도읍을 장항성으로 옮긴 거죠 이 장항성이 우리가 말하는 평양성이에요 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항성이 수도로 옮긴 것은 평양이었지 평양성은 아니었어요 평양성은 네 그래서 평양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장항성 평양성 품반이나 안악공성이나 대성상성 같은 몇 개의 성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나 네 해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안악공성하고 대성상성 이름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어디에 나와있냐면 중학교 교사 교과서에 있어요 그림도 나와있어 사진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모형사진이죠 모형사진 나오고 그러니까 안개 두세요 되게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교의 수도 변천 과정을 두 가지 관점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인, 지반, 평양 이런 관점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삼국사기 기록이 있는 이런 복잡한 왔다갔다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이 문제는 요기를 기반으로 낸 것 같아 여기 좀 두 번째 관점 있죠 네 그래서 고급 산소항이 도읍을 옮겼다 요 내용 있죠 기록에 요걸 이제 바탕으로 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다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죠 기출문제 12번 풀어봤고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자 13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시기가 이제 7세기 때 얘기죠 7세기 때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다음은 고구려와 중국 왕조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다 기사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요때 고구려의 삼국사기 봉기가 있어요 요기는 4세기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을 바탕으로 했고요 참고로 요때 고구려의 백제의 봉기 같은 4세기 이후의 백제의 고구려 봉기는 중국적 사설을 많이 뺏긴 게 있어요 편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도 편집을 많이 했지만 약간 구전들에서 나오는 기록들이 좀 있었는데 요때 7세기 4세기 이후부터의 기록은 거의 중국 사설을 편집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구려나 백제가 멸망할 때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김부식이 신라 기록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백제 고구려 기록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적 기록을 끌어다 쓴 거야 그렇지만 중국의 특징은 뭐죠 사실은 사실대로 쓰지만 외국에서 쓰죠 이걸 이제 요번에 재작년에 춘축필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춘축필법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이름이 뭐죠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나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 수리부작이죠 수리부작 그래서 수리부작은 나는 기술할 뿐이지 장문하지 않는다 기술은 정확해요 근데 편집을 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외국이 있지만 나름대로 사실을 적어놓긴 했어요 자 그렇든 좀 볼게요 자 이세적이 요동성을 공격하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12일 동안 계속되었다 황제가 정해군을 입구고 와서 합사하여 그 성을 수백 겹으로 호위하니 북소리와 고함소리가 천지에 진동했다 황제가 날랭 군사를 보내 충차라는 것을 이제 여기 큰 수레에다가 이게 뭐냐 문을 부실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나무를 단 거예요 그래서 뽀죽하게 달아가지고 뭐냐 공격하는 거예요 문을 부시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충차의 장대 끝에 올라 성의 성강 쪽 다락에 불을 지르게 하고 불이 성 안으로 번지자 장병들 지하의 성으로 올라가겠다 우리 군사들이 신껏 싸웠으나 끝내 이기지 못했고 이세적이 백암선에 서남당을 진격하여 항제가 서북 쪽에 있느니 성주 소딘대음이 신북을 몰리보내 항복을 처했고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이거는 당태종이 30만 대군이 있고 고교 쳐서 온 삼국사기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태종은 중국 중심에 어떤 국제시설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변에 말들지 않는 나라들을 쳤는데 그중에 대표는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을 해가지고 뭐냐면 자기들 고구려를 복숙시켜야 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때 고구려의 지배층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지배자는 영계소문이죠 영계소문은 앞에 있는 영루왕처럼 당나라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영루왕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사신의 요구에 따라서 고구려 전승기념의 경강 같은 걸 무너뜨리고 고구려 지도였던 봉욕도도 갖다 바치고 했는데 이런 것들 꼴보기 싫었던 거야 결국엔 주전파 사역 때 영계소문을 필두를 해가지고 코테타를 익히고 명루왕을 죽이고 보좌왕을 뭐냐면 누구를 냈었어요?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죠 실권은 영계소문이 장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을 들은 당태종은 이번 기회에 고구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영계소문이 신화의 몸으로 왕을 시행한 것을 정복하겠다 라는 명분으로 고구를 쳐도 온 거야 그래서 예전처럼 113만 대군을 끌고 온 게 아니라 30만 정예병만 끌고 온 거야 이게 상당히 주의했는데 뭐냐면 113만을 끌고 왔다는 거는 고구를 먹일 수 있는 아까는 보급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보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아니까 30만 정예병만 이끌고 가서 이제 뭐냐면 보급량을 줄이고 공격했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정예병을 이끌고 속전속경을 공격해서 고구를 항복하게 됐다 그래서 당태조의 전략이 초창기 때 이후에 있어요 여기 기록에 보시면 그러면 그 당시에 고구려의 방어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방어체제를 이게 요동이죠 요동은 강계토 대학 때부터 완전히 고구려의 장학이 있죠 이게 요아예요 요아가 이제 고구려와 수당의 경계선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순화라든 양라든 순화라든 당나든 고구를 칠 때 요아를 공격해야 돼 요아를 그래서 이제 이걸 대비해서 여기에 수많은 방어선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요동성이 제일 크덩 요동성 그 다음에 여기 백앙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안시성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뭐 신성 등등등등이 있어 그래갖고 이때 이제 순화라는 요동성 하나 주체로 격팔 못했죠 근데 요동성을 이제 격팔를 해갖고 이제 여기를 먹고 백앙섬도 알아서 이제 항복하게 하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여기 요아 방어선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이야 안시성 성주가 양만추라고 알려져 있죠 야사에 보면 근데 이 안시성 공격인데 제대로 돌지 못해 그러면 어떤 분은 안시성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내륙에 직결하면 되지 않냐 계속 공격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죠 여기 국내성에 보면 내륙 방어선이 있어요 요 지역의 압록강 부분에 또 성들이 막 몰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그러면 평양성인거죠 여기 자 그러니까 여기 요아에서 한번 그 싸워야 되고 여기 뭐냐면 국내성에서 또 싸워야 되고 여기가 있고 수군도 요쪽 부근에 이제 뭐냐면 비사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군이 고군요 수군이 몰두해서 그 진짓을 치고 있죠 그래서 그 수나나와 당나나 군대는 이 수군 때문에 다 격파가 돼요 수군이 안되면 보급을 제대로 못해주고 수굽이 이제 바다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무시하고 갈 수 있지 않냐 했는데 그게 안되죠 왜냐면 요거 무시했다가 갔다가 요 안시성이나 다른 성에 있는 그 병사들이 몰려나와서 보급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격파하고 가야 돼요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요아를 중심한 그는 뭐냐면 이런 요동보급선 요아를 중심한 요아를 중심한 요동방어선은 누가 구축했냐 이거는 강개토대왕 때 구축한 거야 그리고 이 성도 있죠 요동성, 벵암성, 안시성, 신성 등등은 다 강개토대왕 때 만들어진 거야 고구려가 또 성화단은 되게 잘 짓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고구려가 만든 게 아니라 요동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왕조가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고구려 와가지고 개축한 거라는 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으니까 이 관점을 버리시고 요동성은 고구려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죠 문제는 오른쪽만 고른 거 있죠 문제 보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 고구려에서는 염남생이 국내성을 근거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요거 맞을 것 같을랄까요 염남생이라는 사람은 영계소문 사후에 영계소문 지휘였던 대망리지를 이어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염남생이 평양에 장항성이죠 지방을 나가 있는 동안 당나라 이간체에 말려들어서 형제와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평양성에 있었던 남건 남생이 심을 합쳐서 염남생을 몰아내죠 결국에는 남생은 동생들이 쫓겨서 국내에 반란을 일켜 국내에 성은 그 당시 반란이 있고 국내에 성도 여섯 개 성을 가지고 당내에 투항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뒤에 당 고종 때 일어난 거죠 당태종의 아드인 근데 이건 당태종 때 일어나니까 요거는 안 맞죠 틀리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자 여기 보면 위기에 몰린 고구려는 안시성을 지키기 위해서 권수 등이 이끄는 구원권을 출정했다 자 요거는 맞죠 그때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영계 소문하고 양만충이 사회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영계 소문이 쿠테타를 통해서 집권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록에 보면 야사의 기록에 보면 양만충이 그거에 반대해서 싸웠다 그랬지만 그거에서 영계 소문이 군대를 통해서 안시성 양만충을 정보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정보하지 못하고 항복하고 그냥 타협보고 물려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안시성의 양만충의 존재를 인정해 줬는데 일단은 성어가 안 좋더라도 일단 고구려의 영역에 있는 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영계 소문이 안시성을 돕기 위해서 병력 15만을 파견했다고요 그때 이제 구원병을 이끄었던 장수가 고현수하고 고해진이라는 장군인데 자 보통 이제 고구려 장수들은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중국의 군대가 바쁘실 때 평원전을 안 해요 평지에서 싸우지 않아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그 산성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주로 평원에서 싸우는 전략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무기도 있고 그리고 훈련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싸우지 않고 어려운 상에 올라가서 싸우는 전략을 했는데 이 고현수와 고해진은 정통적인 고구려의 어떤 전략 전술을 버리고 평원에서 싸웠어요 결국에는 포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당태종은 이 승리가 끝난 다음에 이 전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주필산 전투라고 해요 주필산 전투 이건 예전에 지명을 딴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주필산 전투에서 뭐냐면 라고 하고 이때 당나라가 승리했죠 주필산이하고 산에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평원전이었어요 주필산 전투는 당태종이 그 전투의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잡힌 포호 중에 원래 고구려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고 거기 말갈족들은 잡아서 죽였다고 해요 기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자 그러면 또 뒤벗을 보죠 기흑은 강개토대왕 시기 때 처음으로 고구려에 점령되었다 요동성이죠 요거 이제 강개토대왕부터 장수왕 때 요하로 따라서 주요한 길목에 신성, 요동성, 개몽성, 백암성, 안시성, 건안성, 비사성 등을 해서 아까 말한 요동방어선을 구축을 했죠 그래서 중국에 침략을 했는데 이때 이제 만든 성 중에 제일 길목에 있는 첫 번째 간문이 요동성이야 요동성 그래서 요동성은 고구려 위에서 만들어진 거야 중국 측 왕조 위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고구려가 세운 게 아니라 요동성은 이전부터 전연이나 후연 때 세워졌던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우는지는 타이머신 타고 가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뭐냐면 답이 딱 정해져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디귿은 틀리죠 만들어진 거니까 틀려요 점령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다 어떤 분은 이제 요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뭘 심히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계속 기출문제 분석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일단은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을 마지막 볼게요 백암성과 관련된 거에요 백암성은 말 그대로 요동지역의 방어 관점인데 말 그대로 석성이에요 석성 백암이란 자체가 뭐냐면 신 도리란 뜻이죠 석성이야 참고로 안신성 같은 경우에는 판척기법을 만든 토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토성이 석성보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싸워보면 석성이 더 강한 모습이 있어요 특히 중국 왕조 같은 경우에 성을 공격할 때 공성적으로 할 때 여기 이제 성을 발석차를 이용해서 돌을 던지거든요 근데 석성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깨져요 근데 이제 안신성 같은 경우에 돌을 던지면 돌이 맞고 토성이 깨지겠어요 아니겠죠 약간 무너지고 그냥 박혀 뻗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국 왕조의 공성적이 상당히 강성 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있는데 읽어볼게요 그래서 백왕성은 고구려 오동지역의 방호점으로써 돌을 성적으로 쌓는 산성이다 맞죠 그래서 답이 ㄹ 맞죠 그러면 답이 ㄴ과 ㄹ이 맞으니까 3번이 답이죠 3번이 참고로 고구려가 700년 동안 중국 왕조가 사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성을 잘 쌓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건축기술 성을 쌓는 기술, 선축기술은 상당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긴 했는데 치라든지 웅성이라든지 적대, 강로, 안문, 수원지 등 같이 뭐냐면 이런 것들은 중국과 다른 고구려 산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고구려가 성 안에서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여 그래서 제가 치, 웅성, 접대, 강로는 그 3편에 제가 줄을 달아놨어요 4편에 넘어가면 있는데 이것도 좀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고구려 성을 상당히 잘 쌓았고 고구려의 성축기술, 성을 쌓는 기술들이 나중에 백제나 신라, 고조, 조선까지 연결됐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13번 풀어봤고 쭉쭉 넘어가서 여기 17번 문제 보죠 17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거 보기 전에 잠깐 기출 주제별 정리를 좀 볼게요 고구의 독자력 천하관을 보죠 고구의 독자력 천하관은 18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나왔고 그 전에 이제 모두 같이 연결되었냐면 2000년도인가요? 강개토대왕의 어떤 그때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독자력 천하관에 대해서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좀 보면 독자력 천하관의 구성요소는 하의관, 천성의식, 다원축 천하관, 태양의식이야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의관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하와, 중하와 이 오랑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의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방명, 동서남북에 각각 북쪽은 북쪽 그 다음에 서쪽은 서용 동쪽은 동의, 남쪽은 남만 이렇게 이제 중앙을 기준해서 보는 거잖아요 원래 이거는 중국식 사고강식이에요 근데 이 하의관은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고구려라는 집 백제, 신라 심지어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그 외, 일본까지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볼 때는 백제나 신라 이런 나라들은 자신의 뭐냐면 제국들이죠 그리고 오랑캐들이죠 자기는 중하고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천성의식이라는 건 뭐냐 천성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의 손자다 이런 의식이야 천자의식하고는 달라요 천자의식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 이때 자자가 아들 자자가 아니라 사람 자자에요 천성의식은 내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하늘을 지배하는 상제 같은 사람이다 그런게 천성의식이야 천성의식 그래갖고 이제 천성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원원쪽 천하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다원원쪽 천하관이 그 옆에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독자적인 고구려 천하관이야 중국에도 천하관이 있지만 중국의 천하관은 자기만 뭐냐면 잘났어 그리고 자기 외에는 중심을 인정하지 않죠 중화를 그런데 고구려 천하관은 중국도 중심이고 그리고 자기도 중심이고 심지어는 유목국가 나름대로 중심이다 그래서 이런 배타적 천하관이 아니라 상당히 뭐냐면 그 주변의 천하관을 인정한 다원적 천하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넘어가냐 고구려 계승한 고려에도 이런 천하관이 보여요 천하관 자 이 고려의 천하관은 고구려의 다원적 천하관을 계승했고요 독자의 천하관을 계승했고 이게 관련돼서 15년 계정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이 부분도 자 하여튼 이거는 좀 뒤에 고려할 때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강개토대왕이 저번에 문제 풀어놓은 것처럼 주변의 신라와 백제를 제후 인식하고 이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던 거야 왜냐하면 신라 백제를 정복을 해보면 이제 제후옥이 없어지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고 근데 만약에 이런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다음에 이런 가야까지 자기 천하관 안에 새롭게 거란이나 왜가 쳐두었다 이들은 자신의 천하관 밖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쳐두어오면 여기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몰아내는 거야 물론 이제 나중에 거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점령을 했긴 했지만 특히 대표적인 게 왜죠 왜 그래서 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가야에서 용병을 파견해서 신라에 찾다가 고구에 쫓겨나갖고 금강가야까지 도망가잖아요 근데 왜의 존재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떤 천하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쫓아야 할 존재죠 홀롱할 존재가 아니라 제국으로서 자 이런 것들이 다원적 천하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문에서 보는 독자의 천하관을 볼게요 이것도 비문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좀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정리 좀 해보죠 자 먼저 강개토대왕비를 보죠 천머리의 주몽을 천재지자라고 하죠 천재지자라는 것은 하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소수로 청성국이라고 하고 그 지배를 태왕이라고 불렸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강개토대왕비에는 천재지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거는 처음에 생긴 거 나중에 바뀌죠 해모스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이 당시 주몽이 손자가 될 거예요 하늘의 손자가 이거는 해모스나 이런 해짜돌림 같은 경우에는 부요계통의 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서는 천성국 하늘의 손자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천성국이란 거는 천자국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천자국 이때 자라는 것은 중국의 아들 사람자자가 아니라 아들자자야 아들자자에요 그래서 중국의 천자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천의 상제의 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지배자를 이제 뭐냐면 태왕이라 한다 태왕 태왕이라는 것은 왕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중의 왕 왕중의 왕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강케토대왕에 태왕이라는 칭호를 붙였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항제와 버금가는 칭호를 붙였고 그 다음에 약같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의관 사의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신라는 동임 백자는 이제 백잔 또 노계고였는데 이때 백자는 이제 백제가 하도 고구려 까부니까 고구려인들이 백제를 낮춰서 말한 말이야 백잔이고 그 다음에 노계기라는 것은 아시왕이 이제 고구려 강계통한테 무릎을 꼽고 이 노계기를 노계기라고 순수 낮췄거든요 네 이때 노계기는 노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한테 충성을 맹세하겠다 이런 의미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자신을 하라고 자체를 냈다 이렇게 해서 중화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항제처럼 조공도 받고 순수 돌아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진시황이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이제 간장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신라에도 보여요 그것도 이제 진흥왕이 이제 어떤 진흥왕이 나름대로 신라 중심의 천하관일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비속도 세우고 이런 것도 다 중국의 천하관에 영향을 받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신라에 있었다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두로 무비명은 고구려를 천하사방에 가장 신성한 거로 표현했고 그리고 주몽은 인월지제 태양과 달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때까지는 초창기 때니까 아직까지는 천손이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모스나 해부로 같은 존재들이 등장하면서 부여계통을 통합하면서 이렇게 천손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 비문 자기 나라 왕을 대왕 조왕 수천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 그런 방면에 신라를 동의 그 다음에 신라왕을 매금이라고 불렸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동의매금이라고 동의매금 왜냐하면 이거는 매금이란 말은 고구려인들 쓰지만 신라인들도 울진 봉평비문을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독자의 천하라는 볼 수 없고 동의매금 그러니까 동쪽의 오랑캐 왕이란 뜻이죠 정확히 말해요 자 이런 걸 볼 때 이제 중원고구의 독자의 천하가 갖고 있었다 그리고 신라왕강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죠 의복을 하사죠 의복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카리나 의복은 상국이 하국한테 하사하는 거예요 고대시대 때는 그러니까 실제 이도는 백제가 왜한테 하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종주고 속 고구려의 천하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신라왕강에게 신하들에게 주면서 그리고 신라가 고구려의 당주가 신라의 고구려의 당주가 주도되면서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걸 알 수 있죠 당주라는 건 부대주인 부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독자적 비문이 나타난 세 가지 내용 강개토대왕경기 그 다음에 모두룸 묘비명 그 다음에 중원고구려 비명 이거 세 개 기억하니까 좀 애워두시고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모두룸 묘비명만 기억을 해주시고 중원고구려 비문은 좀 나왔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까요 중용 그 지역을 장악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중원고구려 비용이에요 신라산 단연적성비고 그래서 밑에는 이제 강개토대왕경기 나와있는 기사 이거 충주 고구려 비용 중원고구려 비용 충주로 그때 중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고구려 비용 기사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기출 풀면서 한번 보기도 하죠 자 주제비의 기출문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강개토대왕비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봤던 강개토대왕비문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명주 기사나 이런 걸 중심으로 봤죠 근데 여기는 그 정복 관련된 기사 중에 어디와 이제 관련된 기사냐면 어 그 당시 동부요를 점령했던 기사들이야 동부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가를 먼저 볼게요 가를 네 자 왕 20년 경숙의 뭇뭇은 기억은 이제 들어갈게 동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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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간에 배발을 조공하지 않았다 왕의 친이 군대를 이끌어 가서 토벌했는데 군대가 동부요성에 도달하자 그 나라가 놀라 중략되고 중략되고 중략인데 여기 빠졌네 왕이 은덕이 두루 미치자 이에 군사를 둘러 돌아왔다 또한 그 나라의 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그 나라에서 그 당시 강군을 따라온 자가 미구루 압노 그 다음에 비사마 압노 그 다음에 타사루 압노 등등등인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게 압노라는 글자 있죠 압노 끝에 압노가 붙잖아요 이렇게 압노가 붙은 거는 고대에서 전공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요계통의 사람들이 붙어요 부요 부요인들이 그의 이제 남자 이름이 압노 압노 이런 식으로 붙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료에 나오는 글이 부요인명의 특징이라고 해요 압노가 붙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압노 자가 나오면 아 부요계통의 사람들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강개토대왕부의 정복기사부는 요동 정복하고요 후연을 멸망시키고 후연을 몰아내서 요동을 정력하고 그다음에 숙신 백제 가야 동부여 정복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록은 동부여 관련된 거야 동부여 동부여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부요국부터 설명했는데 부요국이 예전에 대해서 원래 길림 지역에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3세기 말에 모용의 공격을 받게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배층들의 상당수가 주민들의 상당수가 어디로 도망가는 하루에 부국조 지역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따가 심을 얻은 다음에 도움을 받고 길림 지역으로 다시 뭐냐면 회복하게 되고 많은 수가 길림 지역으로 가 그런데 일부 남아 부국조 지역에 망명체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부국조에 살았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동부여 넣어버렸어요 고구려인들이 붙인 거예요 그리고 길림 지역에 살았던 사람을 북부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부여로 나눠진 거죠 그때 이제 강개토대왕이 점령했던 건 이때 옥조 지역에 있었던 길림 지역에 있는 봉국이 아니라 일종의 나중에 만들어진 동부여였던 거예요 동부여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동부여를 장악했다는 것이 강개토대왕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부여는 언제 장악했냐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문자명왕 때 장수왕의 손자 때 점령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부여, 이 동부여와 북부여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 동령성왕 신화를 충호왕 신화와 뭐냐면 함불 요청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게 삼국사기에 남아있었던 거고 강개토대왕비에는 가도기적인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최근 학기에서는 이 동부여니 북부여니 하는 거였는데 다 고구여인들이 이렇게 불렸던 거고 실제로 북부여는 모르겠는데 동부여는 존재하지 않은 국가다 그래서 고구여인들이 간념적으로 존재했던 국가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설이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대사 같은 게 이름을 하나 따지면 솔직히 답을 못 써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흑의 나라 이름은 동부여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부여 자 그 다음에 ㄴ과 ㄷ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 여기 동이매금 그 다음에 추모왕의 송민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이것도 좀 많이 많은데 그 당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에 뭐가 있죠 대의식이라고 하죠 대의식 대의식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땐 많이 말했어 대의식이니까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관계를 보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다원적 천하관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견이 독자적 천하관 이렇게 있어요 독자적 천하관 왜냐하면 이 독자적 천하관의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대개 보면 중원고구멸 강개토대왕비의 국가서 보면 독자적 천하관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원적 천하관 뭐 독자적 천하관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보이는 게 추모왕의 송민이었다 동고욕을 그 다음에 동이매금이라는 건 사의관을 입각한 거죠 자 이거는 그 당시 고구려들이 뭘 갖고 있든 하의관을 갖고 있었다 하의관은 인식의 반영이다 하의론적 인식의 반영이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을 하로 보고 부여신라 등의 주변의 국가를 이로 봤다 송민을 봤다 뭐 이럴 게 있는데 그런데 듣기로는 이건 제가 어디 지통인데 지통을 별로 믿긴 하는데 주로 이제 독자적 천하관하고 하의관 이게 답이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다원적 천하관도 맞게 해줬다 뭐 그렇게 했는데 자세한 건 몰라요 이거는요 저도 그렇지만 세 개 중에 하나는 답이고요 한 두 개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답이 이거니까 이것만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거 외에도 뭐냐면 밑에 분석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출제자가 들어갔을 때 이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번영해서 내기 때문에 주변을 이제 뭐냐면 이 관련된 지문과 답과 관련된 그 주제들을 꼼꼼히 다 봐야 돼요 다 어떤 방식이든 그게 진정한 기출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고구려의 어떤 다원적 천하관이나 그 다음에 그 독자적 천하관 하향어적 세계관 이런 등등을 제가 이제 거기다 적어놨어요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예 시간관계에서 뭐 다 구체적인 얘기는 못해드리고 요거 참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은 어 한 번씩 나올 것 같은 소재들이에요 그때 나올 때는 좀 다른 식으로 물어보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어 여기서 이제 고구려 관련된 삼국시대 고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끝냈고 어 다시 이제 보면 다음 시간에는 뭘 보니 가야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가야사는 의외로 안 나왔어요 이게 11명 기출문제 그 당시 작가인 이내왕 대당의 이내왕과 신뢰 법흥왕의 결혼동맹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요즘에 하도 그 가야사 강조하신 분도 있고 교과서에도 가야사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어 또 한강검에도 있기 때문에 가야사를 뭐 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가야사를 주제로 할게요 가야사는 이제 예전에 그 문제가 없어요 어 11년도 기출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예 결혼동맹 관련돼서 여기는 내용만 하고 이제 끝낼 테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